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가물치입니다 이 가물치가 우리나라에도 살아가는데 토종담수어로 대략 1m까지 커지는 대형담수어입니다 이 가물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많이 살아가는데 인도에서는 소형 가물치 굉장히 귀엽고 이쁜 바로 안들어오는 친구들 살아가고 미국에는 굉장히 큰 가물치 거의 1m, 1.5m 그 이상도 커지는 대형 가물치, 괴물 가물치라는 그런 친구들도 살아가는데 그 가물치를 키우시는 분이 한국에 있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레드 스네이크 헤드라고 하는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이 친구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3시간에 달려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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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벌써부터 이거 생물을 위한 아 이거는 쥐자이크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봬요 와 또 여기 오 또 환경 또 바뀌었네요 좀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오 오늘의 주인공 우와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잔 와 미쳤다 색깔 뭐야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가까이서 보잖아요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빛판사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색깔이 네 와 얘 정신 명칭이 어떻게 되죠? 얘가 레드 스네이크 헤드 또 자이언트 스네이크 헤드라고 불리는 네 찬나 마이크로펠테스라는 종인데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쪽에 공포하는 가물치 와 대박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물치 중 하나인 종에 속합니다 저 진짜 이거 튀어나서 처음 봐요 사실 옛날에 푸른상어님이 이 개체가 한 마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개체를 한번 키울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그 맞죠? 이 개체 맞죠? 네 맞아요 아 푸른상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종 맞아요 얘 지금 얘 사이즈 정도는 몇 센치 정도 되는 거예요? 얘가 지금 60 정도 돼요 아 60 정도인데 이렇게 뭐지? 뚱뚱하고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? 네 얘네가 국산 가물치보다 훨씬 더 두께가 두꺼워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더 커 보여요 덩치빨이소 와 저는 이거 보자마자 한 80 이상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60cm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얘가 제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1.5m 이상도 커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커지는 종일까요? 이제 국산 가물치랑 길이는 비슷해져요 거의 1m 넘어서 오버돼서 자라는 개체도 간혹 나오긴 해요 아 그 엄청 커지진 않는 종이네요 2m, 1.5m는 힘들고 보통 이제 1m 초반까지는 대형 개체들이 나오죠 아 그렇군요 지금 얘 지금 딱 얼굴 앞에서 본 표정이 약간 나 죽음 약간 좀 화났어 약간 이런 표정인데 지금 눈동자를 보면은 되게 특이하게 눈동자 이제 동공 자체는 저 안에 있는데 이 앞에 이렇게 뭐죠? 비어있는 공간이라 해야 되나? 수정체라고 해야 되나요? 네 그게 엄청 튀어나와 있네요 오 여기 보이시나요? 이게 너무 신기해요 오오오오 뭐 렌즈 낀 것 같애 얘네가 가물치 치고 눈이 엄청 커요 오 얘 좀 포악할 것 같은데 항상 화나 있어요 아 그래요? 조심해야 됩니다 오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이거 잉어 아니에요? 네 잉어 맞아요 잉어도 들어있고 여기 보면은 틸라피아 아프리카 물고기도 같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그 제 생각인데 먹이용인가요? 먹이로 넣어놨던 종인데 어쩌다보니 지금 쟤네는 안 먹히고 잘 살아있어요 오오오 되게 신기하다 틸라피아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제 대구의 특정 부분에서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 사는 곳 있죠?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에서 이제 특정적으로 아직 살아가고 있거든요 동면을 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살아가는데 와 근데 우선은 가물치를 받고 여기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어떤 생물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지금 남미드렁어리 한 마리 들어있어요 아 드렁어예요? 여러분 드렁어리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앤데 이제 작을 때의 성별이랑 커졌을 때의 성별이랑 좀 달라요 이거 얘 같은데 네 그게 맞아요 거의 그냥 돌 있긴 한 것 마냥 가만히 있네요 그리고 와 이 어항 진짜 너무 이쁜데요 지금 보면 이 수초돌이랑 해가지고 혹시 여기는 무슨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?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갈견이 참갈견이 타입 세 개랑 그리고 납갈견이 이렇게 이렇게 국산종이랑 대만갈견이 대만피라미 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눈불기 어 얘 얘 얘 얘 피라미다 오야 아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특정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 피라미가 대만피라미 아 여기 지금 수컷이요 얘? 네 아 와 이게 좀 뭔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으로 황어가 이제 번식철에 여기 사진 보이시죠? 여기 추성돌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번식할 때만 나와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혹시 추성돌기 나오는 이유가 아시나요? 이제 수컷들이 네 산란기철에 서로 싸움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추성이거든요 아 추성으로 서로 부닫기리면서 싸우기 때문에 아 싸우기 위함에 네 이제 수컷은 추성 보면은 돌기처럼 뼈 좀 튀어나있잖아요 예예 그걸로 상대 수컷을 갖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 더 강한 수컷이? 네 앙컷을 차지하는 그죠 오 신기합니다 오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아마존에 사는 애들 아니에요 이런 거? 예예예 남미에 사는 픽서스라는 네 와 근데 진짜 뭔가 되게 조화롭게 레이아웃 자체가 너무 예쁜데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물고기는 우리나라 게 딱 아닌 것 같아요 걔네는 아프리카에 사는 코코너즈라는 어종이에요 코코너즈 와 이거 뭐야? 오 이거 가물치 아니에요? 네 이제 얘는 같은 가물치랑 같이 찬나에 속하는 어종인데 얘는 찬나 블레리라는 물고기예요 지금 한 번 먹이 먹는 거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오 야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와 제가 옛날에 아 지금도 사육하고 있는데 찬나 안드라오라고 해서 인도에서는 어 그 가물치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가물치가 여러분들 진짜 생각 외로 화려하고 너무 이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가물치는 제가 알아보니까 어종이 약간 검은 색깔의 물고기라고 해서 뭐 이제 뭐 가물치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오 뭐야 여기도 가물치가 있었네? 오? 이거 그거 아니에요? 그 제가 키우는 거야 안드라오? 네 맞아요 오 여러분 여기 찬나 안드라오가 있습니다 이게 인도 가물치인데 아직 다 큰 건 아니거든요? 근데 오 여기 있었네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오 네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계속 있네 오 뭐야 저기 위에도 있네요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수컷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수컷이 진짜 십 몇 센치되요 여러분들 얘네들도 이제 나중에 크면은 발색이 엄청 화려합니다 오 뭐야 이거 아 이게 잘하다 아 있는지 몰랐어요 저 이거 물잡이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거 무슨 자라인 거예요? 얘가 아마 중국 자라일 거예요 제가 시장에서 사온 거라 아 시장에서 아 사육하시기 위해 그냥 입양해 오신 거예요? 네 와 여러분들 자라가 오 진짜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? 요 콧구멍 부부 오 자라 얼굴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저도 사실 지금 처음이거든요 콧구멍이 이렇게 컸구나 특이하네 오 와 파충류도 기르시는군요 네 좀 다양하게 기르 여러분들 이 구아나는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 진짜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린이 구아나 와 야 이 구아나 나왔더니 가물찌 옆에 오네 제가 얘 좋아요 네? 제가 얘를 좀 많이 좋아해요 가물찌가요? 네 우와 여러분들 이 구아나가 동남아권에서 진짜 널리 살아가고 이제 남미에서도 혹시 살아가고 있는 애들인데 저는 항상 신기했던 게 이거 옆에 그 동그라미 그리고 이 깃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거 뭐라고 하죠? 이거 고개 축 늘어진 거? 뷰렛이라고 할 거예요 뷰렛이요? 네 이제 벗을 아 볏 맞아 볏 그리고 색깔이 진짜 이쁘다 이거 하나는 진짜 뭔가 강아지 느낌이에요 안녕 오 되게 순하다 얘 이거 하나 보통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은 오오 야 내 손 추배롭 하지 마라 와 얘 그렇게 하니까 계속 거기 쳐다보네요 이거 밥 주는 거 아는 거예요? 얘가 네 거의 그러긴 해요 오 돌진한다 얘 항상 화나 있는 애들 이런 아 화나 있는 거예요? 네 와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가 실제로 이빨 엄청 날카롭습니다 우리나라 가물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물치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얘네가 한 번 물고 비틀면은 물고기 다 뜯어지지 않아요? 네 떨리죠 그쵸 와 야 붙은 오 얘 손만 해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네 자 그리고 여기 오면은 꼭 한 번씩 뵈야 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지석 씨네에 한 번 왔는데 와 역시나 여기 오면은 항상 놀라요 진짜 엄청 큽니다 지금 물고기가 와 오 이거 뭐예요? 어떤 친구예요? 오 얘 되게 특이하다 이 친구 매티니스라는 친구예요 오 매티니스예요? 네 아 매티니스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기 야생 매티니스랑 조금 색깔이 달려요 와 여러분 제가 미국편을 보시면은 제가 직접 이 친구를 자연에서 잡거든요 또 한국에서 보니까 또 반갑네 얘 혹시 플로리다인가요? 스푸티드예요? 얘는 플로리다입니다 아 둘 다 플로리다예요? 네 와 여러분들 플로리다 가와도 잡고 스푸티드 가와도 잡았는데 오 여기 찬나도 있다 여기 보면은 진짜 엄청 많죠 사실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이야 여러분 제가 전에 봤던 그 친구 이렇게 큰 거예요 혹시? 네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커졌어요 와 이게 호수페어라는 건데 오 다리 쓰는 거 봐 아니 다리가 아니라 지느러미 쓰는 거 봐 다리 쓰는 거 마냥 이렇게 쓰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와 이 친구 좀 이따가 간식 먹는 거나 한 번 보여드릴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와 진짜 엄청나다 아 지금 간식 주시는 거죠 이게? 네 이게 사료를 두 가지 섞어줘가지고 호수페어는 여기서 지금 먹는 먹이가 세 가지랑 간식 그리고 나머지 폴립들은 미꾸라지 먹는 거 있어요 오 진짜 찬나가 와서 먹네 네 저거 60성 사료라 저거는 찬나가 잘 먹어요 아 귀여워 지금 보고 있는 조그만한 거는 이제 식물성 사료 와 진짜 여러분들 세상은 넓고 생물음만 타고 이 찬나도 가물치만 하는 겁니다 찬나가 이제 가물치를 뜻하는 건데 와 종류가 진짜 많네요 호수페어도 귀여워 야 뺏어 먹지 마 뺏어 먹지 마 참 신기합니다 사실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 거 같긴 한데 많은 연구를 하시고 이게 사육을 그냥 사육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개체수가 진짜 다양하고 많네요 그쵸 써가지고 아 폴립으로 논문 쓰였어요? 네 그런 거 없는데 폴립으로 써가지고 오오 그리고 여기 뒤편에 보면 또 있는데 얘네는 좀 작은 그런 매력이 귀엽네 여기는 데레지라는 좀만 모아서 키우고 있어요 아아 여기서 이제 좀 나이 있는 애들은 형광색으로 좀 색깔이 나오고 이 개체는 저희 집에서 태어났네요 오오 번식하시나이 네 저희 집에서 태어낸 애가 여기 세 마리인데 그 중에 한 마리에요 아아 얘가 났어요 오오 엄마 아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오옛 옛날에 이제 디스커스도 번식을 많이 하셨었고 그때 번식했던 애폰 개체가 지금 빨간 애고요 아 얘가 엄마 아니요 제가 그때 치어 개체예요 아 치어 개체가 이렇게 큰 거예요? 와 진짜 빛다 지금 이제 2세대 번식 준비하려고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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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취미수조 아 취미수조예요? 네 여기는 이제 네온테트라 조금 네 네온테트라가 요즘에 유통되는 양식 개체들이 분영을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지금 야생 개체랑 뭐가 달라서 그러는 건지 그거 조금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서 야생 네온테트라들만 모아놓고 좀 키우고 있습니다 어? 이 네온테트라가 야생 개체예요? 네 얘네들은 다 페루 쪽에서 보내드려요 우와 여러분들 저 이 네온테트라가 개량종인가? 왜냐하면 이 자연에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화려하기가 전 개량종인 줄 알았어요 이야 이런 연구도 하시는구나 이제 행동적으로 조금 연구를 진행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물고기들이 좀 양식이 됐어도 야생의 습성을 좀 유지한 상태로 수조에서 양식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럴 조건 한번 해보려고요 이야 대단합니다 아 진짜 근데 호주페어 다시 봐도 귀엽다 호주페어가 진짜 많이 커지면은 네 메타급도 커지나요? 미터 이상도 오! 미터 한 50까지는 자란 것 같아요 진짜요? 진짜 많이 커요 오 많이 크는구나 자 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이쁜 가물취부터 고대어들 호주페어 어휴 애기였는데 많이 컸고 다양한 거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? 오늘 정말 멋있는 이 발색 자체가 이렇게 화려한 가물취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정말 신기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또 운좋게도 찬나 안드라우 인도 가물취 소형 가물취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수컷만 있었거든요 근데 앙컷 한 마리를 봉달해서 갔는데 나중에 한번 번식 도전해서 좋은 모습 번식 되는 모습 한번 노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오늘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여성을 찾아올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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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